자, 그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최근 논문 하나를 오늘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대구에 대학원한 의사선생님이 진료 중에 코로나19 질환자 진료하고 또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줬는데 KU를 빕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심장질환이 악화돼서 스테이트를 삽입하고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주로 호흡기 감염, 폐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것이 주원인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심장혈관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기저질환 환자 사망률이 높았는데 전체 평균 2.3%인데 심장질환 환자들은 치사율이 10%를 상해해서 한 5배 정도도 높은, 4, 5배가 높은 기저질환을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심장질환이라는 건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환자들이겠죠. 이런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심장질환이 악화돼서 특히 심장근육 손상으로 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자마, 미국의학협회 잡지죠. 카디올로지에 실인 논문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 제7병원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3일 락다운 우한시 완전히 봉쇄하기 전까지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로나19 환자 사망에 있어서 심혈관 질환과 심근 손상의 연관성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18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대상이었고 그중에 43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이 23%였습니다. 아무래도 중증 환자 위주로 대상이 되다 보니까 평균 치사율보다 훨씬 높죠, 23%면. 평균 연령은 58.5세다. 고령자에 근접한 평균 연령이고 그중에 기저균환으로 66명, 35%가 고혈압, 관상동맥, 심장지관, 심근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근, 심장근육에 손상이 있나를 보는데 트로포닌 T라고 하는 심장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트로포닌 T를 측정함으로 해서 심장근육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52명, 27.8%가 트로포닌 T가 상승됐다. 그러니까 이 187명 중에 한 28% 정도, 30% 정도가 심장근육 손상이 있었다는 거죠. 대강 한 30% 정도 온다, 중증 환자에서. 그런 증거를 봤는데 이걸 좀 더 나눠서 봤더니 입원 중에 사망률을 봤더니 심혈관 질환이 없고 또 트로포닌 T가 정상인 심장근육에 대한 손상이 없는 환자에서 사망률은 7.6% 그리고 심혈관 기저질환은 있으면서 트로포닌 T는 정상, 심장근육 손상은 없는 사람은 13.3% 심혈관 기저질환은 없는데 트로포닌 T가 상승한 사람은 그러니까 심장근육 손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사망률은 37.5%로 걸쭉 띕니다. 그리고 심혈관 기저질환도 있고 트로포닌 T도 올라간 환자는 사망률이 69%, 70%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심장근육에 손상 있는 환자는 심혈균이 거의 70%라고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서 심장, 심혈관 기저질환이 없다는 것은 환자 병력에 의해서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직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알지 않은 그 전 단계의 잠재적인 환자들은 본인이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모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본인은 기저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이 없다고 알고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심근 손상에 증거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서는 사망률이 거의 기저질환이 없고 심근 손상이 없는 환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높은 거죠. 7.6% 대비 70%니까 9배 내지 10배 가까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로포닌 T라는 것이 심장 근육이 수축할 때 작용하는 단백질인데 지금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을 주로 일으키지만 ACE2 리셉터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거기에 붙어서 침투하는 건데 ACE2 리셉터 안지요텐신 컨버팅 2 엔자임 2 리셉터라는 것이 호흡기하고 심장 그 다음에 소아 위장관 그 다음에 콩팥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주로 집중 타겟이 호흡기, 폐렴,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위장관 위장관에 침범해서 복통설사 그리고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오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위장관에 ACE2 리셉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하면 주로 호흡기, 폐렴에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심근 손상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악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트로포닌 T가 올라간 환자들을 봤더니 악성 부정맥, 아리드미아죠. 이 잘 통제가 안 되는 부정맥 그 다음에 인공 호흡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증으로 가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걸 관찰하면서 코로나19 환자에서 심근 손상은 사망의 연관성이 높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앞서 설명한 것을 좀 더 지금 이 종축은 사망률입니다. 0에서 100%까지고 행축은 증상 시작으로부터 사망까지의 날짜인데 지금 보면 제일 아래는 심혈관 질환이 없고 트로포닌 T가 정상인 환자들의 사망률입니다. 7.6%죠. 바로 위가 심혈관 질환이 있지만 트로포닌 T는 심근 손상 없는 경우 13.3% 심혈관 기저질환은 없지만 트로포닌 T가 올라가서 심근 손상이 있는 경우 37.5% 그리고 제일 위에는 심혈관 기저질환도 있고 트로포닌 T가 상승된 심근 손상이 있는 경우는 69%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단적으로 심혈관 기저질환도 있고 코로나19가 가능했을 때 트로포닌 T가 올라가면 시사율이 높다. 그래서 환자 치료 중에 이 트로포닌 T를 모니터하면서 심근 손상이 얼마나 있나 그런 것을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종축은 혈장 내의 트로포닌 T 농도입니다. 나노그램포 ML이고 행축은 왼쪽에 있는 반은 사망자 오른쪽에는 회복한 생존한 환자의 트로포닌 T 수치죠. 왼쪽을 보시면 사망자에서 제일 먼저는 입원 당시에 측정한 트로포닌 T입니다. 굉장히 낮죠. 중간은 입원하고 나서 트로포닌 T를 측정했더니 상승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사망에 임박했을 때 트로포닌 T 측정입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완치한, 회복한 사람들은 트로포닌 T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을 앞두고서 트로포닌 T는 매우 낮아서 신근 손상이 없었다. 그런 경우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감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대표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때도 심장 질환이 악화가 됩니다. 협심증이나 신근경색증이 있는 분들이 인플루엔자 걸리면 갑자기 신근경색증이 악화되거나 해서 중증이 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혈관계 질환 또 심혈관계에 대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직접 혈관을 타고 심장에 가서 심장 기능을 악화신다라는 기존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일종의 염증, 염증 매개물질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염증 매개물질이 심장에 가서 염증을 심하게 일으켜서 심근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또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관상동맥,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안에 이 죽생 동막경화증이 나와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질덩어리가 이렇게 플라크라고 해서 콜레스텔 덩어리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감염이 되면 그 콜레스텔 덩어리가 터져가지고 그게 관상동맥 끝에 가서 막으니까 혈액이 안 가서 심장이 썩게 되는 심근 경색이 오는 그런 기전도 있고 또는 심장의 심전도에서 우리가 심장이 제대로 맥박을 띠나을 보는데 부정맥을 일으켜서 심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고 그 중에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험한데 이 논문은 그걸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더 중증이다 트로포닌 T를 측정을 통해서 심근 손상을 우리가 좀 더 모니터할 수 있고 예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얼마나 또 심장 혈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어제 그 기사에 의하면 어제 의사분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스탠트를 넣어서 관상동맥에 아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스탠트를 넣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심혈관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예방에 철저히 해야 된다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도 집에 좀 계시거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데 피하시고 외출하신다면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주의를 더 극도로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